오늘 뭔가 너무 느낌이 좋아요. 1등 할 것 같아요. 1등 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 60m. 승우 형과 찬이 두 명이 나간 거예요. 족구. 족구에 승우 형이 나갑니다. 그리고 개주에 지난번에 세준이가 나갔다면 이번에는 수빈이 부채를 해가지고 저랑 승우 형이랑 수빈이랑 찬이 이렇게 되시죠. 수빈이 오늘 이런 띠지 않은데? 개주 뭐하러 돼요? 어차피... 수빈이 마지막에 달릴 거지? 네. 야 수빈이 지금 여유가 봐. 신발 쪽 한 근 푼 정도의 여유가. 아 나 진짜 걱정돼 수빈이. 걸음만 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빈이 뛸 때... 수빈이 뛸 때 부듬 잘린다고. 개다리도... 아니... 수빈이 달릴 때 그냥 효과는 한다고. 아 수빈이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형제보다는 걸음 앞이 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형이 중단해 형이 중단해. 형이 중단해 이렇게 했는다고. 저희는 이번에 응원을 열심히 할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똥차게 할 겁니다. 수빈이 맞으셔서 고맙고 저희 쯤에다 봐요. 굿바이! 아 근데 오늘 엘리스트 여러분들이 은행 좀 크게 해줘야 될 텐데. 1번 레인 한승우 하면 소리를 크게 질러달라고. 그때가 제일 긴장돼. 꼭 질러줘. 그게 엄청 힘이 된다고. 50m. 찬이가 지금 엄청 긴장해서 땀을... 땀을... 땀을 하루 종일 열려요 땀을. 가만히 있는데. 아 왜 그래? 너무... 더워... 아... 약간 식은 땀이 계속 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저요... 아 찬이 한번 뛰어봐서 잘 뛸 거예요. 궁둥이 실력 실력 흔들면서. 허지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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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코기. 별명 찰떡이야. 허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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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요. 이거 이거 진짜 이제 쓰기만 하면 막 심장이 너무 떨려요. 그때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산을 다해서 한번 뛰어볼게요. 사 사 사. 찬이 형 나이스! 이즈아. 에이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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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다른 여성. 레이브라더. 에이브라더. 오늘 따라 뭔가 좀 달라. 근데 넌 평소와 똑같아. 왜 이럴까? 참 아이러니해. 떨리는 심장.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로 ist. 내가ains rond B Ori lados 20h30 끄고 긴장감이 엄청났었는데 신기록을 세우고 마무리하게 됐는데 7초 95G가 나왔 tenim 그래도 3등이었어요. 제 나름 성적에서 7초 95G가 신기록인데 너무 잘 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앨리스 고마워요. 다 빠르시더라고요. 진짜.. 세대가 뒤집혔어. 앨리스 여러분들 응원 소리가 오늘 굉장히 컸죠? 아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은 진짜 앨리스 보면서 1등 하고 싶었는데 400m 있으니까 400m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엉덩이를 보호해줄 강승식을 찾습니다. 똑같이 해봐요. 아 이거 다 가져가라고. 이건 솔직히 안 닮았다. 닮았는데. 닮았는데 그죠? 닮았죠? 안 닮았어요. 잘 모르겠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응원밖에 없어서 응원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 멤버들도 응원을 받아서 열심히 느끼고 또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잘 쓰죠? 했어 했어. 아 했어요? 아 그니까.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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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요 근래에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앨리스 짱.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저희가 싼 디저트 드렸나요 팬분들에게? 저희가 초콜릿하고 단 거. 단 거 그냥 다 줬죠? 직원할 때는 단 거 주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족구네요. 승우 형 초코 화이팅. 화이팅. 우리 승우 형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운동장도. 닉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지금 밥도 못 먹고 나간 우리 한승우 한 가장. 한 가정의 한 가장. 한 가정의 한 가장. 한 가정의 한 가장. 언론 와서 그놈의 핏살기라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뭐 요래 이렇게 차면 이렇게 공이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멈췄다가 떨어졌다가 돌진해서 끝났다고 하잖아. 그쵸. 아무튼 우리 승우 형의 활약도 많이 시켜봐 주시고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앨리스 여러분들이 주신 자연 관광장. 알 수 있어. 성우 형. 호감 말씀해 주시죠. 말려요. 떨리게 뭐가 떨리네 정오는 거 참 돼. 어. 잘 봐라. 어. 응원 열심히 해. 아 이제 좀 있으면 승우 형 나온다. 성우 형 지금 저기 있어요. 조금만 보여주나요? 화이트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팀 약간 그거 했어. 되게 감동적이었어. 으쌰으쌰하 했는데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치? 되게 감동적이었어. 마음이 따뜻해졌어, 그냥. 아쉽네요. 아 진짜 해볼 만했는데. 근데 저희랑 붙어왔던 팀이 우승 후보였어요.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딱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 졌어요. 우리 팀원들은 굉장히 으쌰으쌰하는 그런 보기 좋은 드라마다틱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랄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중결승까지 올라온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수고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굿, 슬러그. 갑자기 긴장되네. 서 있으면 긴장돼 있을 거야 나는. 승식이는 이거 할 때 되게 긴장될 것 같아. 제자리 차려 탁 하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이렇게 다리 되게 떨려. 출발해서 너무 안 됐네. 출발해서 뭐 나 먼저 밖으로 출발해야 돼. 오늘 잘 뛰고 가겠습니다. 제주 화이팅. 제주니랑 수고 나가면 좋겠네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찬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찬이. 갔다 올게요. 저거? 뿅. 비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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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컨. 오랜만에 사진을 봤어 행복했던 날이. 지랄을 다닙다. 아 제발. 아 어떡해. 그런 것 같아요. 뱅뱅이. 노래가 여기! 입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놀랍게도 빅톤이 메달이 0개. 역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 근데 너무 아쉬웠죠. 너무 아쉬웠어요. 수빈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솔직히 제일 바빴잖아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재밌었어요. 처음 하는 덕구였고. 수빈이 처음이었잖아요. 아 근데 수빈이가 넘어져서 조금 마음이 아파. 괜찮습니까? 오랜만에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뛰어올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번에 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진짜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못 오신 분들도 여기서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는 꼭 메달을 메달을 0개가 아닌 1개라도 1번 따도록 약속할게요. 약속할게요 진짜. 약속. 약속. 제가 출전할게요. 하지만 오늘 노력한 우리 모두 다 금메달이라고. 박수. 그럼 이제 빨리 들을까요? 지금까지 네. 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스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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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